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가장 핵심 코너입니다. 공부합시다 코너죠. 지난주에는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주에 공부합시 합시다는 어떤 순서일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한번 배워볼까요? 공부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 주제는요. 여기 써있네요. 탑다운 매매법입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중심적으로 하는 매매고 대부분의 매매를 여기에 맞춰서 하시면 실패하실 확률을 줄일 수가 있어요. 성공 확률은 높아지겠죠. 탑다운 매매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식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셨던 분들은 탑다운 매매가 뭔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탑다운 탑다운 뭔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뭘까? 오늘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 이걸 통해서 구체적인 매매를 하시려면 정말 많은 연습과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일단 개념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언론에서 TV에서 증권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탑다운이 뭔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 분석을 통해서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이후 세부기업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하는 매매. 이게 바로 탑다운 매매법의 정의입니다. 경제와 산업 분석으로 유망산업을 선정한 후에 개별 종목으로 투자군을 압축해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탑은 뭐예요? 탑은 위죠. 위. 다운은 아래입니다. 아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분석해서 종목까지 가서 그 종목을 매수하는 방식. 이게 바로 탑다운 매매라는 거죠.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경제 분석을 먼저 하고요. 끝났으면. 그 다음에 산업 분석, 섹터 분석, 업종 분석을 하고요. 끝났으면. 그 안에서 기업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다 하려면 어때요? 확실히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런앤런을 통해서 제가 다 해드릴 거니까 천천히 계속해서 매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제 분석은 뭐예요? 이따가 좀 자세하게 보기는 할 건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예요. 금리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기업 실적이 어떻고 정책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거고. 산업은 이제 업종. 예를 들어서 자동차주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동차주의 분위기가 어떻지? 자동차주의 분위기 괜찮네. 그러면 자동차주에서 어떤 종목을 사볼까? 여기까지 가면 기업 분석이 되는 거죠. 이런 순서로 하는 게 바로 탑다운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종목은 해당 산업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산업은 경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최상위에 있는 경제 분석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최종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탑다운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탑다운 매매법은 가장 빠르게 수익을 쫓는 주치는 돈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머니플로우라고 하는 거죠. 머니플로우를 추적하는 매매법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돈의 다음 이동 방향에 주목하는 것. 그게 바로 탑다운 매매법입니다. 가장 빨리 수익을 쫓는 주체는 뭘까요? 돈입니다. 그렇죠? 돈은 기가 막히게 어디로 수익이 날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쫙 들어가요. 내가 이미 깨달았을 때는, 내가 이미 뭔가 어떤 게 좋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미 돈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 돈의 흐름을 항상 쫓고, 돈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알아야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순환매예요, 순환매.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섹터로 돈이 들어갔다가, 빠져나갔다가, 다른 섹터로 돈이 들어갔다가, 빠져나갔다가, 또 뭔가로 돈이 들어갔다가. 이게 순환매. 그러면 일단 지금 강한 섹터, 돈이 들어온 섹터를 알아야겠죠. 돈이 들어온 섹터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돈이 어디로 갈지, 이걸 알아야겠죠. 주식에는 어느 정도 상상력이 필요한 거고, 이 탑다운 매매법도 돈의 다음 이동 방향에 주목하는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경제 분석부터 볼게요. 성장률, GDP 성장률도 될 수 있고, 금리, 환율, 각종 상품 가격, 소비, 투자, 생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이 투자할 시기인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이 투자할 시기인가요?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기는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왜? 지수가 우사형 추세에 못 보여요. 정고점 뚫고 갈까? 어려워요. 그러면 약간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면서 종목을 압축하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지금입니다. 경제 분석 상으로는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이런 용어들을 알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죠. 이건 개인 취자분들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방법들은 제가 런앤런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자, 주가는 경기 선행 지표로 미래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선반영합니다. 경기 선행 지표라는 거죠.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식 시장,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 이런 것들은 선행 지표입니다. 경제의 선행이에요. 주식은 언제나 빨리 움직이니까요. 빨리 움직이니까. 주가는 경기 선행 지표로서 미래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선반영하고요. 단순히 경제가 좋다고 주식을 매수할 수는 없어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중요해요. 지금 경제 좋으니까 주식 매수하자. 이거는 엄청 뒷북이죠. 왜? 경제가 좋아질 거라면, 내가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럼 주가는? 이미 꼭대기입니다. 반대로 보면, 지금 경제 안 좋으니까 주식하면 안 돼. 이거는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이죠. 왜? 경제가 안 좋다는 건 다 알아. 언제까지 안 좋겠어요. 언젠가 좋아지겠지. 그럼 그걸 반영해서 주가는 올라갔겠지. 코로나를 생각해보면, 코로나 직전에 코로나의 불확실성을 급락했지만, 부의자로 회복됐습니다. 왜? 지금 경제 개판이지만, 나중에 회복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이래서 경제 분석을 꼼꼼히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제 분석을 통해 투자할 시기에 대한 판단 및 투자 비중 조절과 해치매매 필요 여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렇게 말로 하면 어렵죠. 어차피 경제 분석이라는 것을 하루아침에 배울 수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뉴스 보시고, HTS 기사 보시고, 나오는 내용들 요약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신문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다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종이 신문 보시는 분들 별로 없지만, 종이 신문으로 내가 마음 잡고 하루에 1시간씩 신문을 보시면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요. 그 안에서 인터넷에서는 보지 못했던 내용들도 볼 수 있고, 조금 더 활자를 보는데 눈이 아프지도 않고, 컴퓨터 하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눈 아프잖아요. 그런데 종이 신문은 눈이 좀 편하네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들어오니까, 종이 신문을 매일매일 보시는 것도, 경제 분석을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산업 분석인데, 투자를 결정했다면 어떤 산업, 섹터나 테마에 투자할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SK닉스를 사볼까? 혹은 이제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렇죠? 사볼 수 있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죠. 수출이 좋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뭐가 있지? 혹은 그 기업에 딸린 하청업체는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금리 인상이 전망되면, 금리 인상 전망되네? 은행주 사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제가 아까 은행주는 지금 보수적으로 좀 본다고 말씀드렸지만, 한 1년 전에 투자했으면 괜찮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상이 너무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 그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있었고, 그렇죠? 주가라는 것은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사면 그땐 늦어요. 어느 정도의 예측, 어느 정도의 플로우만 보고 매수를 하셔야지 선침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소비가 개선되면, 유통주를 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업황이 좋아지는 산업군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는 필요해요. 업황이 좋아지는 산업을 내가 찾았는데, 이미 그 산업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여기까지 가 있으면, 그때는 무리하게 살 수는 없죠. 그럼 그때 해야 될 행위는 뭐다?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결국 이게 차이시련이 나올 건데, 그게 차이시련되고 이 돈이 어디로 들어올까? 이걸 보셔야 돼요. 항상 머니플로우를 보시는 것이 주식 매매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도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거나 앞으로 이슈가 많을 섹터를 주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메타버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섹터들 중에 지금 실적 나오는 섹터 없습니다. 왜? 아직은 이게 활성화가 안 된 산업이에요. 아직은. 지금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흑자고 실적 엄청 좋아요? 아니죠. 적자 내는 기업도 많아요. 하지만 이거 적자니까 쓰레기야. 이렇게 보진 않죠. 왜? 미래에 좋아질 산업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실적으로 볼 수 없어요.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더 어려워요.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산업 관련된 증권사 리포트들을 많이 보세요. 증권사 리포트는 한국에서는 무료로 볼 수 있죠. 증권사에 해당 계좌만 있고 로그인하시면 양질의 정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볼 때 어떤 종목 추천한다. 그 종목 효과, 이딴 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보지 마시고 그 리포트에서 하는 내용, 팩트만 보고 분석하세요. 아,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 굉장히 양질의 통계 자료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투자에 대한 힌트를 얻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지수와 대부분의 주가는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분석, 경제 분석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산업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 어떤 산업군이 강세를 보였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또 산업군의 강세가 연속성 있게 나타날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합니다. 어느 날에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섬유, 의복이 3.6%, 통신이 2.3%, 유통이 1.6%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이거 보시면 이거 별로 재미있는 섹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것만 보고 끝내지 말고 다음 날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강한가? 어? 그러면 통신주나 유통주 중에 좀 못 오는 종목이 뭐 있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시면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산업군의 강세가 연속성 있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어떤 종목, 매일매일 어떤 섹터, 매일매일 어떤 업종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지를 분석하세요. 그걸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 어? 이 다음에는 이 섹터가 강할 것 같네? 라는 추측을 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통찰력을 키워줄 수 있게 됩니다. 경제 분석과 별개로 움직이는 섹터도 물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치 테마주, 우선주 이런 거는 지수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슈 있으면 팍 뛰었다가 팍 죽었다가 정치 테마주는 인물의 지지율,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들에 연동이 되고 우선주는 단순 수급에 의한 영향이 커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와 우선주를 투자하시는 건 정말 굉장히 위험한 도박적인 행위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굳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차트가 됐던 이런 부분들 분석 꼼꼼히 하셔야 되고 최소한 투자 경력 몇 년 정도 되셔야 이런 것들을 좀 건드릴 수 있지만 투자는 아니니까 조심해서 하자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분석인데요. 산업군을 선정했다면 산업군 내에서 투자할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개별 실적과 모멘텀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야 되고요. 종목 선정 없이 업종 ETF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좀 말씀드릴 건데 경제 분석, 그리고 산업 분석, 그리고 기업 분석까지 해서 좋은 기업을 골랐으면 매수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골랐으면 골라놓은 상태에서 일단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매수 타이밍이 나올 때까지. 기술적 분석상 매수 타이밍이라는 건 뭐예요? 지지 후 반등을 하거나 중요한 추세를 돌파하거나 고점 돌파가 됐거나 뭔가 2평선, 골든크로스가 나오든 뭔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는 위치에서 사셔야지 좋은 기업 선정했다고 그냥 덥석 사면 안 돼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차트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몇 년씩 가져가려고 종목 사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내시려면 기술적 분석, 차트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차트 강의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차트 강의 좀 반복해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종목 선정 없이 업종 ETF로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로 다시 예를 들게요. 경제 분석을 했어. 그래서 어? 나 지금 주식 사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 분석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산업 분석에서 자동차 섹터를 보니까 어? 자동차주 괜찮아. 오케이 사보자. 라고 했어. 그럼 자동차주 내에서 뭘 사지? 근데 뭘 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동차 ETF를 사시면 됩니다. 자동차주의 분산 효과가 있는 거니까. 산업 분석까지만 하고도 주식을 매매할 수 있어요. ETF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산업군 내에서 세 종목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의미가 어려워요. 현대차도 있고 기아도 있고 현대모비스도 있고 이런 거 같이 사지 마세요. 어쩌면 비슷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한 종목만 사세요. 현대차를 사려면 현대차. 기아면 기아. 현대모비스는 현대모비스. 아무리 많아도 두 종목까지만 사세요. 똑같은 섹터 세 종목 이상 사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움직여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압축하셔야 되니까. 한 산업군 내에서는 매수 종목을 한두 종목 내외로 압축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두 종목. 웬만하면 한 섹터에서는 한 종목만 사셔서 종목을 압축하자라는 겁니다. 종목 분석을 할 때 매일매일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지도 이렇게 초록창을 통해서 증권라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매일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지 보시고요. 실적 수급 기술적 분석 복합적으로 진행해서 상승률이 큰 종목군들을 압축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 많을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관련 주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면 두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좋고 메타버스 관련 주면서 웹툰 관련 주면 두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모멘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이 부분까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관심 종목으로 설정했으면 이거 좋다고 내드름 사는 게 아닙니다. 차트 분석해서 차트상 의미는 위치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는 반드시 기술적 분석.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지난 강의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탑다운 매매법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개요에 대해서만 칼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연습하는 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강의 반복해서 보시면서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시면 투자의 실력을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는 강의는 항상 짧죠.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저의 많은 강의 내용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풍부한 강의 내용들 준비했고요. 장중의 시왕 종목 내용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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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